오늘 저녁때문에 저희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오늘 다자이후로 잠깐 가서 구경을 할 거고요. 거기서 점심도 먹고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다시 후쿠오카 시내 쪽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후쿠오카에서도 가은이의 비를 부르는 징크스가 깨지지 않았어. 밤에 온나라고 알려주셨어. 아, 진짜? 야, 비야 오너라. 저희는 지금 일단 여기 베프에서 한 100년 정도 된 되게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해서 포장을 하려고 해요. 가보실까요? 여기가 그 100년 이상 된 빵집이래요. 토모나가팡이야? 여기는 안에 들어가서 이걸 받아와야 된대요, 번호판을. 이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뭐 먹을까요? 이게 좀 언니 뭐 먹을 거예요? 우와, 많네 빵 종류. 아니, 같은 거 줄 거야. 나는 이거 먹을게. 완짱. 가격이 저렴해. 그러네. 가격이 되게 1,000원 정도 하는 거네, 이게. 괜찮다. 골랐습니다. 와, 근데 많이 사시는 거 같아. 한 번 오시면. 안에 내부가 이렇습니다. 우와, 이거. 내부가 정말 앤틱한 느낌이에요. 저쪽이 빵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거구나. 롯터. 왕쟈, 왕쟈. 네, 왕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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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옛다, 선물이다. 감사합니다. 다자. 다자이오 가면서 이렇게. 오, 이게 그거야. 강아지. 따뜻한 걸로 주셨는데. 나는 카와이합니다, 굉장히. 진짜 강아지네. 응. 좀, 먼저 좀. 슈크림? 응, 나는 초코가 들어있을 줄 알았거든. 슈크림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만. 우와. 따뜻한 느낌? 빵이 엄청 쫄깃하다. 비 진짜 많이 내린다. 여러분, 그 앞에 패밀리 마트 있어서 커피 샀습니다. 여기에 지금 막 사진 열심히 찍고 계시는데. 귀여워요. 카와이. 우리 오빠 뭐 샀지? 야? 응. 무슨 앙팡? 응, 앙팡. 이거야? 호시 앙팡. 어, 그거야. 이거를 또 먹어볼게요. 근데 여기 100년 이상이라는 거 보니까 엄청 더 오래된 것 같아. 이게 베푸의 소울푸드라는데. 아, 진짜? 응. 꼭 먹어봐야 하는. 음. 근데 여기가 빵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요. 빵? 응. 버터? 네, 이렇게. 어떠세요? 맛있어요? 음. 맛있어. 시크림 맛있어. 응, 시크림. 응. 강아지 밥이에요. 응. 이게 가성비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가 봐요. 한에 100엔, 110엔? 응. 야, 요즘 이런 데가 없는데. 예를 들어, 일본도 고물가 시대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이거 먹고, 커피. 아, 왜 이렇게 오늘 배가 고프냐? 뭐, 언젠 안 고팠어? 네, 오늘 유독 그런가?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거예요. 자, 여기가 다자이유 골목입니다. 점심을 먼저 먹을 겁니다. 여기 카구라라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대요.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입니다. 이게 명란 와귀도시락? 세트. 이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어, 네네. 오, 위치 좋다. 여기 분위기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이렇게. 와, 너무 맛있는데? 와, 너무 맛있는데? 와규를 밥이랑 싹, 해서. 이게 멘타이코가 계란하고 궁합이 되게 좋잖아.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여기 어디야? 여기가 텐망구 같은데? 텐망구? 서고서고 달달시 텐망구 아! 여기가 텐망구 안내소입니다. 근데 지금 저 안내원분들이 입고 계신 옷 있잖아. 이누야시아 생각나는.. 이누야시아 우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어제 이누야시아에 나오는 그.. 아! 카고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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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콩고 콩고 암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콩고가 그냥 키큐 키큐상 금강 이 길이가 과거라서 멈추면 안된다고요. 멈추면 안된다고요? 과거라서 과거라서 왜요? 다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요. 아 여기가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지금 현재에 머물러있습니다. 현재를 즐기란 말이죠? 즐겨볼게요. 미래로 가보겠습니다. 멈추지마. 손 씻고 가야되나 봐. 정말 깨끗이 해서 준비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시원하네요. 지금 다닐 탕후루 진짜 오 오우! 엄청..뭐해야지? 약간 호빵같은데? 아니야 달라! 호빵 느낌 아니야! 가래떡! 가래떡? 약간 가래떡 안에 파 있는 느낌? 어머! 겉대가 가래떡같아!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 가면 엄청 유명한 스타벅스 있대요. 가볼게요. 자 여기가 그 유명한 스타벅스! 다자이호 스타벅스! 다자이호 스타벅스입니다. 여러분 진짜 뭔가 신기해요 인테리어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마실 것 같아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저녁은 하카타역 근처에 여기! 맞습니다. 되게 독특해요 이런 분위기! 우리 자리!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지금 오뎅이 좀 많아요. 여기 여기 하나 가져올 수 있고 라멘, 오뎅! 뭐가 많아요. 일단 오뎅을 좀 여기 한국 사람이 여기 존맛이라고 써놨어요. 우와 진짜? 어디?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존맛이시니까 계속 와요? 아 기대된다. 아 이렇게! 되게 신기하다. 계란하고 무, 버섯! 우와! 맛있어! 이게 뭐야? 오뎅이. 맛있어! 우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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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맥주도 마시는데 이거? 너무 싱싱해! 저기서 바로 따라주시네. 야 이게 진짜 아사히 슈퍼드라이 아니야? 그니까. 이 명란은 꼭 먹어야 돼, 어디 가든. 매일매일 먹어야 돼. 해서 얘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 응. 이렇게? 응.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잘 먹으면 좋겠대. 맛있겠다. 맛있겠다. 지금 좋은 생각이에요. 맛있다. 맛있다. 응? 약간 야키소바랑 라멘?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교자 이거 진짜 먹고 싶었어. 이거 TV에서 본 거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거 있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 이것도 같이? 응. 이게 무슨?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너무 맛있어, 맛있는데 뭐라는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면 같지가 않아. 아 이거 집에서 하려다 할 때 실패했었는데. 짠 이렇게 교자가. 이렇게 타올? 와. 음식. 어때? 와. 맛있어? 응.